시바야. 시바야. 시바 간식이야. 먹고 싶어. 살고 있어. 여기 어디 있죠? 그거? 시바네. 시바 간식이래.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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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미야 시바 간식이래. 이모가 시바 간식 보고 왔어. 생일 흥분했어. 어떡해. 꼬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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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미 기다려. 이거 같이 줘야 되구나. 동시에 줘야 돼요. 아니면 싸워. 나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? 기다려. 기다려. 앉아. 앉아. 진념해줘. 앉아. 앉아봐. 앉아봐. 어쩔 수 없다. 앉아가 안돼. 아, 되게 너무 웃겨요. 지금. 아, 더 있는데. 진념의 눈빛. 공시해줘야지. 이거 뭐뭐 들어가있다고요? 이거 닭가슴살이랑, 브로콜리랑, 감자랑, 잔호박이랑, 가장 기본이 되는, 알러지 걱정 없게, 가장 기본 되는 아이돌로 만들어줘. 우리 지금. 좋겠네. 맛있는 거 먹네. 다음에. 아니요. 꼬미도 먹어야지. 눈이 너무 웃겨. 꼬미 맛있다. 맛있게 잘 먹자. 맛있다. 너무 잘 먹는데? 고객님 다행이다. 맛있었어. 더 꺼내줄게. 엄마가 간식을 잘 안주는데, 간식 줘가지고. 흥분 있죠. 오늘 하루 중에 눈이 제일 반짝반짝 빈어. 어이구 잘한다. 탱이도 앉아봐. 아이고 잘한다. 맛있어? 탱이 이렇게 눈 뒤집어주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. 맛있나 봐. 아 진짜. 간식 먹고 눈이 뒤집어졌고. 이거 근데 원래 사료 토퍼랑, 사료랑 같이 먹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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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어? 탱이 맛있었어? 알러졌다고 해서, 톡톡 맛을 갖고 있었어. 안녕. 에이. 테스트 하고, 알맥 더 많이 먹자. 아이 귀여워. 자꾸 먹자. 더 주세요. 하고 있어.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